데시멀의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누셈들.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덧셈, 뺄셈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. 다른 메커니즘은 전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멘탈 메스도 가능하죠. 그래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6개의 보기가 나와 있죠. 더하기가 있고, 더하기 두 개, 곱하기, 빼기, 곱하기, 그리고 더하기와 곱해 같이 있는 이런 형태의 데시멀들, 캘큐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 적지 않고 생각하는 것, 생각을 통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답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.